수학의 답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넓이에 관한 서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만 딱 보는 순간 그늘 말고 여러분들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한 두 권 정도 풀어봤다면 아마 이 그림은 다들 봤을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구하라는 것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먼저 우리가 뭔지 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 g가 무게중심이에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bc의 평행한 선분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3 이런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이것도 2대 1이고 그래서 2대 전체는 뭐가 돼? 3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?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gdm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연결해 갈 거냐 이 gdm의 넓이를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인지 그렇게 표현해 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gdm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술형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gdm은 일단 삼각형 dma를 바라보면 기본 개념 중에 이거 아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이렇게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이 길이의 비가 m대 n이라면 넓이의 비도 m대 n이다라는 이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나갈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무게중심이 2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넓이가 2, 이 넓이가 1이란 얘기야 맞죠? 결국 adm 넓이의 2대 1 3분의 1이 바로 이 넓이겠죠 아 결국 gdm의 넓이라는 건 누구의 넓이? dma의 넓이의 3분의 1이다 이 넓이의 3분의 1 2대 1로 나눈 것 중 하나니까 3분의 1이 바로 gdm의 넓이였다 됐죠?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dma에 대해서 바라보겠습니다 dma를 바라보면 자 조금 아까 개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2대 1이면 이것도 2대 1이라 그랬잖아 왜? 평행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는 삼각형 mab를 바라보는 거예요 mab 다른 거 말고요 mab를 바라봤을 때 m에서부터 ab를 2대 1로 나누는 선분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빛 또한 2대 1입니다 결국 이 dma의 넓이라는 것은 dma의 넓이라는 것은 이 넓이는 abm의 2대 1 3개로 나눈 것 중 2개에 해당해요 됐죠? 아 삼각형 abm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삼각형 abm을 갖다가 3개로 나눈 것 중 2개다 그게 지금 뭐다? dma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abm까지 나왔잖아요 abm abm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넓이에 대해서 바라보면 중선이잖아요 결국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1이야 그 얘기는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같을 거야 결국 이 abm이라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그대로 쓸게요 이 abm이라는 건 전체 삼각형 abc 넓이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?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다 곱해준 것이 바로 gdm의 넓이야 즉 abc의 이거 계산해보면 뭡니까? 9분의 1이겠네 그죠? 삼각형 abc의 9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abc의 넓이가 지금 27이라고 돼 있었죠? 맞죠?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가 된다? 3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다 중선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둘로 똑같이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대변해 m 대 n으로 나누는 선분을 긋게 되면 넓이의 비도 m 대 n이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